어떤 살인자를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겠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요. 그 희생당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는지.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되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에서 되게 인간적인 사랑을요. 인간이 하는 애고가 꿈꾸는 위대한 사랑, 애고가 꿈꾸는 불가능한 사랑을 참사랑처럼 소개하는 경우에 있어요. 종교단체에서.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원수를 사랑했겠습니까?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애고의 사랑이에요. 그런 거 대부분. 애고가 남 못하는 걸 해가지고 돋보이고 싶어서 하는 짓들이에요. 대부분.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. 진짜 남을 나처럼 그냥 여겨주는 게 사랑이에요. 거기서 나오는 나의 모든 행동들은 다 사랑해서 나오는 거에요. 인간적인 사랑이 되면요. 누구를 사랑하면 이 사람을 사랑 못해요. 살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피해자는 잠시 잊고 있어야 됩니다. 이런 사랑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.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성직자들이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살인마한테 가족이 다 몰살당했는데 그 살인마랑 빨리 가서 화해하라고 계속 종용하고. 성직자들이. 아주 못 쓸 짓들입니다.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하느님도 그렇게는 안 해요. 하느님도 살인마한테 가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래. 그런 짓 안 합니다. 우리 양심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죠. 부당한 일 당한 거는요. 내 가족이 부당한 일 당한 건 갚아줘야 내 가족의 한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한을 풀어야 나도 내 몫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. 그래서 내 가족이 희생자다 그러면 내 가족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한 풀어줘야 돼요. 그럼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게 해줘야 사랑입니다. 내 가족에 대한 사랑.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죽일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 사람 또한 사랑으로 봐서 똑같은 난데 잘못된 선택을 계속한 나죠. 저 나도 제대로 처벌받고 교화받아서 새 사람 돼야 된다는 마음 정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만 해도 훌륭하신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막 가가지고 범인을 석방해달라고 갑자기 피해자가 가서 탄원서 쓰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누워 계실 거예요. 아마 끙끙 앓고 계세요. 왜 그랬을까. 왜 그랬을까. 그러니까 정신분여로 옵니다. 그러다가. 그게 남의 말에 휘둘리고 계시는 거예요. 자기 양심의 말을 안 듣고 남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여러분 양심에 솔직하셔야 돼요. 지금 여러분 양심이 찜찜하다는 건 하지 마시고요. 자명하다는 건 하시고. 지금 여러분 단계의 양심의 소리에 최선을 다하세요. 이렇게 월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지금 딱 내 양심은 이건 찜찜하고 이건 자명한데 괜히 그냥 또 제 책을 보시다가 팔찌보살은 이렇게 안 산다는데 그러면 막 괜히 오바를 해요. 갑자기 온 중생을 위해 내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이러시면 안 돼요. 여러분 와닿지도 않은 얘기에 거의 목을 매시면 안 돼요. 이 공부는요. 아주 솔직한 공부. 이건 아주 실질적인 공부입니다. 솔직해야 이게 도움이 돼요. 솔직하다는 거는 양심의 소리를 지금 이 순간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. 어제 것도 아니고 내일 것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소리를 들으셔서 지금 이 순간 양심의 소리가 내 역량을 다 고려한 소리입니다. 내 역량, 내 처지를 고려한 소리예요. 거기서 자명하다는 거 하고 거기서 찜찜하다는 것만 하지 않으면서 또 몰라 하고 살아가시면 돼요.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될 일, 내가 처리할 일 만나면 양심 분석을 해보셔서 자명 찜찜을 하시되, 분석은 하시되 오버하지 마시라고요. 내가 할 만큼 하세요. 하고 또 몰라 하시고 계속 자명과 이 사랑의 몰라를 계속 하시면서 그때그때 자명한 대로 자명한 쪽으로 좀 더 움직이고 찜찜한 거 좀 더 피하시고 이렇게 몸을 자꾸 움직여 가시는 게 요령입니다. 늘 자명과 사랑 쪽으로 살짝살짝 몸으로 옮겨 가시다 보면 나중에 몸은 꽤 가 있는데 한 방에 멀리 가시려다가는 자빠져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역량에 딱 맞는 만큼 해야지 그 이상은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오버하시면 안 돼요.